풍량회에 보내드리고 있는 특집방송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는데요. 이때쯤이면 정말 차례 지내고 나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서둘러 기경질에 또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요즘에는 옛날처럼 대가족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뿔풀이 흩어져 살다 보니 가족 간의 정을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적응하나 요즘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가족들을 일일이 챙기기가 만만치 않은데요. 올 한 해는 정말 하는 일들이 모두 술술 잘 풀려서 아름다운 추억, 좋은 추억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이번 무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번 무대는요. 박경숙, 최평신, 심유진 씨의 무대인데요. 들려드릴 곡은 한정부의 꿈에 본 네고연입니다. 여러분 함께하시죠. 한정부의 꿈에 본 네고연입니다. 그리워도 못 아는 신세 저 하늘 저 사랑의 하루 간절히 언제나 외라고 생각하시죠. 한정부의 꿈에도 못 지냈고 한정부의 꿈에도 못 지냈고 다 나머지 주의 balloon,arsi 주의וש, 한정부의 꿈에도 못 지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